바람 부니까 머리 잘 봐줘. 네. 정말 항상 버는데요. 정말 항상 버는... 아니 뭐 해야 돼요 마지막에? 뭐요? 난 그거 생각 못했어. 모래 뽀뽀를 하는 이런 거 아닐까? 공중력이... 일단은 우리 힘든 물 띄우는 것도 쉽지 않은 미션이다 보니까. 오우. 볼까요? 잡아. 고개 살짝 끓이는 거 느낌 나면서... 고맙습니다. 놔.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뭔데? 성현이 여기 오빠랑 잘 얘기해달라는 거지? 너 하고 싶은 거 같이 해줬으니까 나 하고 싶은 것도 같이 하자. 눈 감아봐. 눈 감아봐. 그럼 진짜요? 왜 너 안 감아? 오빠가 언제 오셨어? 이거 상의 없이 바로 하는 건가요? 정말로 할게요. 정말로 할게요. 알지 몰랐어. 처음에 눈 감아봐 이랬을 때 너무 제니 입장으로 생각했어. 눈 감아봐 이랬으면 어느 여자가 이래요? 왜 이러지? 저도 약간 그런 입장이었나 봐요. 안 감았어. 그래가지고. 눈 감아봐. 너무 뭘 할지가 않았어. 그래. 나는 그냥 안 흘려고. 아 그래? 그냥 눈 감아봐 하지 말고 안 와. 그래 그래 그게 낫네. 어. 박력 있게. 박력 있게. 박력한테 강하나 봐.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. 입 떨어진다. 입 떨어진다. 입 떨어진다. 당연히 력이 오빠랑 잘되게 해달라는 거지. 너 하고 싶은 거 같이 해줬으니까 나 하고 싶은 거 또 나랑 하자. 응. 어. 당황하고. 당황해. 당황했어. 당황했어. 당황해. 당황해야 되는 표정이야. 잘했어. 너도 모르겠..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? 자, 이 집 마무리하고 그내로 갈게요, 그내로. 진짜? 그내쪽으로 이동할게요. 해변 갈게요, 해변. 아, 처음. 자, 일반 걸어가는 스텝들은 해변 따라가는 게 제일 빨라요. 거의 솔직히 쪽대본 아니에요, 쪽대본? 정말? 일로와요. 직속으로 생긴 대본이에요. 완전 내 알 5분 대본이야, 쪽대본이 쪽대본. 너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면 처져도.. 저요? 눈 감아봐. 좀 더 와락 안 왔어야지. 눈 감아봐, 이거보다 훨씬 더 낫게. 좀 더 와락 안 왔어야지. 와락 안 왔어? 나 통녀 박지 않았어? 아니야, 이렇게 안 왔단 말이야. 저는 꽉 이렇게 안 해야지. 유라 대사가 끝나고 쳐다보는 장면에서 유라 얼굴에 비가 흥건한데 계속 멈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아쉽다. 잘 나왔을까? 어떡하지? 아쉽지, 저 씬. 너무 아쉽다. 다스트도 못 가서 편집점이 롱테이크로 한 번에 갈 건데 괜찮다고 하시니 뭐. 아, 걱정돼. 뭔가 망한 것 같은데.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연스러워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뭔가 지금 비도 안 오고 포옹도 뭔가 해서 좋아. 이렇게 찍었으면이라는 아쉬움에서.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. 그치? 난 한 열 번 더 해도 되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다. 그래도 뭔가 한 번만 더 했으면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웨날리워나 하고 싶은데, 나도. 비 온다. 야, 비 온다. 지 맘대로 나. 아, 진짜 대박이래. 지 맘대로야. 이거 몰라요? 저는 태국에서 제일 좋았던 게 그때인 것 같은데. 우산을 들고 이렇게 드라마적인 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둘이 제일 가깝게 있는 거였거든요. 어? 어? 동창공고? 우와, 대박. 어떻게 이렇게 되지? 대박이다, 진짜. 갑자기? 갑자기 이렇게 와. 영화 속에 나오는 바다 같아. 빛 봐봐. 이게 타도가 오는 게 안 보이는데, 여기서만 그러니까. 그 빛 소리랑 타도 소리가 너무 예쁜 거에요.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사운드와 분위기, 배경 이런 게 낭만적이었던 거. 야, 이거 진짜. 대박이네요. 어떻게 해야 되냐. 야, 진짜. 아, 나. 아, 차가워. 아, 차가워. 지금 안 되네. 로비로 이동할게요. 로비로 이동할게요. 로비로 이동할게요. 로비로 이동할게요. 로비로 이동할게요. 로비로 이동할게요.